모두들 털하입니다. Y랩 얘긴데요. Y랩이 2010년에 윤희란 대표님이 설립하신 곳이잖아요. 그리고 2017년부터는 전문 경영인 심준경 대표가 지금 맡고 있는데 윤희란 대표는 지금 프로듀서로 콘텐츠 기획 제작을 하시고 계시고요. 되게 잘 나가고 있죠. 잘하고 있죠. 그리고 13년차가 되는 올해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상장에 돌입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설마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상장이라는 건 요즘 저희 중고등학생도 보고 있기 때문에 상장이라는 것은 기업 공개해서 주식시장에 회사를 올려놓는 거죠. 나랑 친구들만 보던 작품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렇게 보니까 좀 무섭네요. 하지만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슷한 겁니다. 기업 공개를 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복잡하고 있던 것을 모두에게 투자 받을 수 있게 내놓는 거니까. 그래서 Y랩은 일단 가장 장점으로는 직접 웹촌 IP를 보유해서 프로듀싱을 하고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기업으로서 장점이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좀 폭넓은 IP 확장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도 있고요. OST 있고요. 슈퍼스트링도 있고. 그리고 번역해서 찾아왔어요. 자회사로. 그렇죠. 그래서 번역도 하고 있고. 여러 개를 하고 있고 또 슈퍼스트링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세계관을 하나로 묶어서 풀어나가는 슈퍼스트링, 블루스트링, 레드스트링. 이런 세계관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깐만. 그럼 일단 여기까지는 기업을 상장한다는 것은 자세히 말하면 너무 슈카월드잖아요. 우리는 전문가도 아니고. 하지만 좋은 것이다. 왜 좋냐. 우리끼리 사이의 인기인이 전국적인 인기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누구나 그 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하지만 대신에 해야 될 게 많아져요. 즉 의무도 빡세지지만 대신에 그 대가로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갑자기 엄청나게 갖고 있는 재산이 확 커지죠.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지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상장은 꿈의 구장. 그렇죠. 엑시트라고 그러죠. 그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되게 비자문적인 얘기인데 누군가에게는 그걸 누가 몰라. 그런데 또 여러분 모릅니다. 말하만 그리느라고 이 신념 보내신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김풍 작가님께서 Y랩 조식을 좀 들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풍이 형이요? 전화해봐야겠다. 이럴 때 친한 척해야지. 아무튼 거기까지는 좋은 얘기고 그런데 시장 상황이. 시장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지금. 투자가 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누구도 투자 받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가치평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카카오의 투자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밀리의 서재를 비롯해서 원스토어나 이런 곳들이 우리 상장할 거예요 들어갔다가 이 상장 예비심사에서 가치평가를 받거든요.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데 예상보다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백스텝 하죠. 백스텝.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뒤로 빠져요. 나중에 기약하자. 그런데 이거 상장 예비심사 하면서 기자회견 같은 거 하면 되게 삐까뻔쩍하게 하거든요. 엄청나게 하죠. 삐까뻔쩍하게 해놓고 우리 27일에 상장합니다 했는데 이틀 뒤에 죄송합니다. 상장 철회합니다.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아닌데 그러죠. 시장 상황이 꽤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건 Y렙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상장을 하겠다고 계속 하는 거는 약간 놀라운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거의 다 상장 철회하는 분위기거든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런데 이제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일단 같이 평가받아보고 생각보다 너무 안 나오면 그러면 우리 어떤 일로 하고 다음에 할게요.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문워크할 수 있는 건데.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작한 아일랜드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슈퍼스트리잉 시리즈를 스튜디오 드래곤에 맡아놨어요. 독점으로 제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래곤 구현까지가 이어지려면 당연히 총알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상장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도전해본다인 건지.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 이외에 펄어비스도 슈퍼스트리잉 캐릭터를 활용해서 모바일 게임 만들고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펄어비스 화이팅. 그런 것들을 만들 때 더 삐까빤쩍하게 만들고 잘 만들려면 총알이 많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상장도 생각을 하게 되는 옵션으로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만약에 내가 예를 들면 300억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상장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100억을 받아. 그럼 이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서운하죠. 200억 더 받을 수 있었는 데가 보이지. 100억까지 잘해야지. 이거는 두 번째 문제잖아요. 그렇죠. 내부에서도 당연히 가치평가를 해놨을 거잖아요. 우리의 마지노선은 여기까지다라고 정해놓은 게 있을 텐데 그거보다 아래로 나오면 좀 더 힘들죠. 그럼 이제 문워크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상장 예비 심사 끝나고 기업 공개 절차 밟게 되면 그때 이제 한번 모여서 다 같이 한번 발표하는 자리가 있을 건데. 그러니까요. 그때 어떤 얘기를 할지를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부상이나 다다음 보부상 정도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시장 상황은 비엽죠. 저기에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와이름은 자신이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는. 이런 종류의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조만간 슈퍼홀드에서 다루지 않을까요? 다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빈살만 1조. 그렇죠. 뭐 와이랩 상장 이런 거는. 그 얘기는 했어요. 1조 2천 투자했다. 아 그 얘기 했어요? 네. 했습니다. 2조 2천 투자했었으면 좋습니다. 1조 3천 투자했으면 좋겠지. 그렇게 하고 싶어요. 2조 3천 투자했으면 좋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